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에 관하여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풍수적인 관전과 사옥의 위치와 기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재미있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성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두 회사는 올해 사상 최고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주가 역시 30만원 근처까지 왔다가 7월 들어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재작년 현대차 주가가 16만원 근처일 때 30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6월에 달성을 했습니다. 환율 상승의 영향도 있지만 최근 국내 경기가 다소 안좋고 내수가 부진하지만 수출이 내수 부진을 상회하며 피크아웃 우려를 씻어내는 모습입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액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자동차 한 대당 수출 단가 또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양사의 영업이익이 7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특수가 끝나자마자 일각에서는 현대차 기아가 피크아웃 할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지난해는 차량용 반도체 풋품난 등으로 수요가 폭증했으나 올해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신차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내수 역시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이러한 전망에 힘을 포탰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환율이 상승을 해서 이익이 증가하고 제네시스 모델이 미국에서 꾸준하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대 기아가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승승장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와 원인은 여러가지로 찾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가지를 꼽자면 양재동 사옥이 풍수적으로 재물의 기운을 강하게 가져다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즉 풍수의 기운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이 강북 개동 사옥에 있을 때 보다 양재동 사옥으로 확장 이전한 이후에 회사의 규모도 훨씬 커졌고 매출액도 증가했습니다. 양재동 사옥은 원래 농협중앙의 건물이었는데 현대가 2000년에 극비리에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곳은 건물이 사각형의 모양으로 방정한 형태를 띄고 있고 주변의 산세도 험하지 않아 깨끗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주변에 청계산과 우면산이 있고 건물 중심으로 왼쪽에 구룡산과 오른쪽에 관악산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적으로 물길이 재물을 관장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여의천이 구불구불하게 현대차 본사를 향해서 휘감아 돌아나가는 형태입니다. 그 물은 양재천과 합수되어 한강을 중심으로 역수판이 되고 있으며 이런 동 중심으로 서서히 빠져나가는 형태입니다. 또한 교통적으로 사통팔달이 되어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풍수구운 지역으로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중심으로 계곡처럼 약간 협소한 곳 끝자락에 있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변화와 혁신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면 바람에 쉽게 흔들려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점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되는 자동차의 혁신과 함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기술적으로도 지금보다 진일보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양재동 사업으로 이전한 이후에 세계 3위권의 자동차 회사로 올라섰고 실적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양재동 사업으로 이전하고 자리 잡은 것은 풍수적인 기운의 영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고급세단 라인인 제네시스도 론칭을 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유럽 쪽까지는 공략을 못하고 있고 세계적인 기술과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 독일의 프리미엄 자동차들에는 한수 밀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운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변하고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풍수적인 기운도 변하고 또 변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현대차그룹의 사업은 앞으로도 몇십 년은 터뻗어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고 풍수적으로도 재물이 풍족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다시 강남역 근처로 사업을 옮긴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강남의 삼성동 한점 부지 매입한 곳으로의 이전도 고려되는 등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운은 항상 변하고 돌고 도는 것이니 이러한 점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기업이나 자산가들은 이런 점들 때문에 항상 풍수를 고려하고 많은 신경을 쓰는 것도 사실이기에 잘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 현대차그룹의 실적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주가 역시 많이 상승을 했기에 그 원인과 이유 중에 본사 사업의 풍수적인 관점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과 행운을 드리는 행운의 신 사주풍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